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괴산으로 귀농득촌한 박영숙입니다. 저는 충북괴산 소수면 혁현리 584번지 모더리인단 체험농장을 하고 있고요. 햇살의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저의 꿈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부터 노인의 희리기까지 자연과 함께 더불어 건강하고 기쁜 생활을 만들어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모더리 농장 기억하여 주시고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